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5문장 오늘 저랑 같이 영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볼 건데 단순히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의식이 흘러가는지에 조금 집중해서 제가 이 문장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영어 표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어순을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순을 모른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문장들을 원어민들이 어떤 순서로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장 만드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책이 어려워 뭐 그 다음에 이 수학 문제가 어려워 이렇게 명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그 대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책이 어려워 그러면 this book is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어나는 거 어려워 어떤 행동을 어려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리 달리는 거 어려워 숨 쉬는 거 어려워 설득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어떤 행동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영어에서는 무조건 이 말부터 내버려 두셔야 돼요 It is difficult 무조건 It is difficult 부터 내뱉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가 어려운데 이렇게 궁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영어의 기본 생각의 흐름이에요 여기서는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했죠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wake up 도 있고요 get up 도 있어요 저는 get up 을 준비했고요 근데 get up 하면 일어나다 라는 동사고요 일어나는 거 이 동사를 일어나는 것 이런 명사 형태로 바꾸려면 앞에 to를 붙여요 그래서 to get up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 어려워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It is difficult to get up 이렇게 얘기하면 일어나는 거 어렵다 근데 언제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려면 마지막에 아침에 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아침은 morning이고 아침에 라고 하려면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 거예요 in the morning 그러면 이 문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to get up in the morning 한 번만 더요 It is difficult to get up in the morning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in the morning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in the morning it is difficult to get up 아침에 어려워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되긴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기본적인 순서를 먼저 지키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It is difficult to get up in the morning 자 되셨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밤에 잠자는 거 어려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 같은 경우 이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 잠자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잠자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문장도 잠자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워 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difficult 라고 하시고 잠자는 거 잠자다는 sleep 잠자는 것 하려면 제가 아까 앞에 to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to sleep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밤에 라는 말만 뒤에 붙이면 되는데 밤에 라는 말은 밤은 night고 밤에 라고 하려면 앞에 전체사 at을 붙여서요 at night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침에, 오후에, 밤에 이런 말은 그냥 아예 한 단어처럼 외워 두시는 게 영어로 말하는데 바로 내가 그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단어는 그냥 그렇게 짝지어서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it is difficult to sleep at night 다시 한번 더요 it is difficult to sleep at night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세 번째 문장 바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이름 기억하는 거 어려워 여기도 기억하는 게 어렵대요 기억하는 게 행동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무조건 it is difficult 하시고 기억하다는 remember 기억하는 것 하려면 앞에 to 붙여서 to remember 여기까지 보면 기억하는 거 어려워 it is difficult to remember 뭘 기억하는 게 어렵죠? 네 이름 너의 이름 그러니까 your name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it is difficult to remember your nam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하는 이 원리 이렇게 말하는 생각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이 영어로 바로 바로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문법 개념을 이름을 붙여서 아 이런 이 문법은 이런 거지 이렇게 그 개념을 익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연스러운 흐름 어려워 기억하는 게 네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강조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마지막 뭐 어느 부분이라도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뭐 전화번호 외우는 거 어려워 그럼 it is difficult to remember 하고 your name your number your number your number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기억하는 거 쉬워 이렇게 얘기할 거면 맨 앞에 부분을 It is easy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나중에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이 순서에 이렇게 말의 흐름에 익숙해지시면 자연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순서를 이 말의 흐름을 익힌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끝내는 거 어려워 도와줘 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말인데 여기도 끝내는 게 어렵대요 끝내는 게 어려우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죠 it is difficult 하시면 되고요 끝내다 혼자 끝내다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끝내다 동사 뒤에 목적어 뭘 끝내는 지가 먼저 봐줘야 돼요 이걸 끝내다 저걸 끝내다 프로젝트를 끝내다 숙제를 끝내다 이런 식으로 끝내다 이것을 이것을 끝내다 영어로는요 끝내다는 finish이고 앞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to finish this 이것을 끝내는 거 어렵다 끝내는 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it is difficult to finish this 혼자 혼자 혼자는 이 표현 알면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죠 alone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도 흐름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difficult to finish this alone 한 번 더요 it is difficult to finish this alone 되셨죠?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 상자 옮기는 거 어려워 지금 여기도 옮기는 게 어렵대요 그러면 영어로는 it is difficult 하시면 되고요 옮기다 옮기다 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 모를 뿐이죠 옮기다는 move예요 move 그 다음에 옮기는 것 해야 되니까 to move 가 되겠네요 그렇죠? it is difficult to move 옮기는 거 어려워 뭐를요? 이 상자를요 그러면 이 상자는 this box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difficult to move this box 느끼셔야 돼요 이 감을 다시 한번 더요 it is difficult to move this box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 보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풀어 보셔도 되고 노트 있으시면 영상 멈추신 상태에서 노트 보시면서 그냥 한번 쑥 풀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요 내가 해봐야 그 감각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노트 피셔서 한번 풀어 보시길 바라구요 정답은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맨 아랫부분에 숨겨놨습니다 과제 풀어 보시고 정답이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란 클릭하시면 뒤에 답이 있으니까요 꼭 답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